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뒤에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뉴욕 중시의 훈풍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동반으로 크게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소한 상승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 모두 상승불 반짝 켜주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장을 또 대비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늘 방송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내일 장에서 강하게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 발굴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민경철 감독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고 연장 전 활약까지도 펼쳐줄 와일드 카드 선수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는 만큼 오늘 후보 명단에 올라간 선수들 어떤 면모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경철 감독님께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방송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많은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몇 개의 상한가를 사냥하는 데 성공을 하셨을지 히딩크를 꿈꾸는 민경철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히딩크 감독을 꿈꾸는 민경철 감독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상한가를 꿈꾸다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12월 첫 거래일에 상한가를 한 종목 잡았는데 오 의장의 한 종목을 더 잡아서 상한가에 상한가를 잡은 상상감독 우리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별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주식계의 히딩크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를 하나에 하나를 더해서 잡아낼 상상감독으로서 인사를 드려주신 민경철 감독님이셨는데요. 이런 민경철 감독님의 믿을만한 전략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에 상한가를 더해서 두 개의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감독님과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이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손쉽게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사실 굉장히 큰 상승이 좀 기대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승폭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민경철 감독님께서는 상한가를 두 개나 잡아내셨지만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월 의장의 입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죠? 파월입니다. 아, 파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파월 입에서, 죄송합니다. 파월 의장의 님이라고 하기보다는 파월의 입에서 계속해서 우리 금리 인상하겠다. 뭐 이제 조금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지난 2년 동안 지겹게 빠지면서 가장 힘든 월이 파월이라는 농이 있을 만큼 굉장히 또 파월 의장이 가능하면 최대한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할 때마다 지수가 빠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입을 열 때마다 증시가 무너졌었던 우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가 4%가 넘게 기술주 위주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게임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조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우리 기술주라든가 아니면 건설주,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그 근간이 어쨌든 고금리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이제는 기준금리가 4%, 5%대까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9%, 10%가 가고 그러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 리만 브로더스 사태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만 꺼지는 게 아니라 미국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에 대한 부분에 속도를 조절하고 결국에는 동결하다가 나중에는 인하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좀 끌어안으면서 금융시장이 선제적으로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막판까지 1조를 수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 딱 보다가 이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많이 담지? 삼성전자나 대형주 위주로 어제 외국인들이 1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우리 증시해서 쇼핑을 막 해갔거든요. 그래놓고 새벽 시간에 날씨상 지수가 폭등했는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300억 정도 수매수를 했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30분의 1 정도 수매수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또 조그만한 그런 수매수의 흐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무난하게 오늘 짱 좀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했었던 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했었던 대형주의 움직임들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우리 작년, 재작년에 어떤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갔냐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멀티풀을 얼마로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몇 천 프로도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주 위주의 시세가 오늘 크게 분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크게 키워드를 잡자면 중소형 건설,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요.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잡아낸 종목 중에 하나가 중소형 건설주였는데요. 우리 동부건설 종목 보면서 추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주들이 지금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서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실적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동부건설이 지금 주가가 16,000원에서 최근 6,500원까지 마이너스 약 60% 정도의 엄청난 낙폭을 가져가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을 어디서 공략을 했냐면 11월 7일 월요일에 이 바닥에서 진입 기회를 노려봤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고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래량 터진 구간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양봉을 뽑아내고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 번 세 번째 양봉을 뽑아낼 때 제가 11월 7일에 우리 중소형 건설주 동부건설을 공략하고 나서 어제 기준으로 장중의 13%, 오늘 장중의 상한가까지 오전에 좀 급하게 시초 시작하자마자 한 9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중소형 건설주 동부건설 상한가를 잡아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건설주들이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 즉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우리 네옴시티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붙은 종목들은 정말 크게 같습니다. 근데 동부건설처럼 아직 내부 중소형 건설주 우리나라 국내 내수용 건설주들이 지금 바닷건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 두 달 전 공부했었던 중소형 건설주들이 바닥을 기다가 이제 우리 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상한가를 잡아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즈항공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 간단하게 보고 우리 시황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항공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중소형 항공주인데 과거의 주가 지금 7,500원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2,600원까지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2개년도 연속 적자이긴 하지만 올해까지도 적자가 뜰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계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저는 2,6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을 저가에 매수해야 됩니다. 우리 오전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 하단에 노랑톡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총 3번을 공략하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이에요. 타점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즈항공이 7,500원짜리가 2,6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60%가 무너졌는데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의 거리대금이 터진 날 이날 종가로 매수하는 걸 권고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차 매수를 권고드렸고 그리고 매수했었던 3,000원 가격 대비해서 우리 일주일 이내에 3,3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3,300원 우리 시세를 반납한 이 장대 은봉의 날 우리 10월 26일에 다시 한 번 우리 하이즈항공을 재공략하는 걸 권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10월 26일 우리 수요일 우리 장대 은봉에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질 때 공략했었던 우리 하이즈항공이 5주 정도 지난 오늘 장중에 플러스 29.98%의 상승을 보이면서 분봉상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우리 30분 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해서 우리 시세를 노려봤던 종목이 오늘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강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만들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폭락한 저점에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오늘 제가 상한가 잡은 종목들을 토대로 복귀를 해보고 제가 고점에 잡았나요? 아니거든요. 폭락한 저점, 반토막 60%, 무너진 낙폭주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거래량 들어왔을 때 눌림목에서 타점을 잘 잡아놓고 기다렸더니 동부건설 상한가, 하이지항공 상한가 두 종목의 상한가를 오늘 잡아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밝혔던 포부가 100여 개 종목들의 상한가를 잡아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오늘 기준으로 175번째, 176번째 상한가를 잡아내면서 상한가를 오늘 하루 동안 두 종목을 잡아내게 됐는데요. 이제 연말까지 180개에서 185개 상한가를 목표로 또 낙폭주, 많이 빠진 종목들, 바닥에서 수급 들어올 때 같이 공부해서 우리 종목들 공부해볼 테니까 같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빠진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분들, 관심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랑통에 들어오셔서 종목들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짱 리뷰와 함께 오늘 시장 민경철 감독님의 전략을 피해갈 수 없었던 상한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부건설과 하이즈항공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민경철 감독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주셨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들도 있죠. 그 선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1일 공개해주셨던 EV 첨단 소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9.4%, 거의 준상한가에 달하는 상한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7일 파인엠텍 공개를 해주셨고, 현재까지 7.4%, 11월 18일에는 컴투스 공개해주시고요. 2.5%의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공개해주셨던 노바렉스, 현재까지 3%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고요. 11월 25일 공개해주셨습니다. 위메이드플레이는 현재까지 1.6%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감독님의 방송 공개 선수들 함께 그 성적 살펴보고 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역시 EV 첨단 소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8일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승률 29.4% 기록을 해주고 있고, 위메이드플레이도 한번 리뷰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난 3주에서 4주 정도 거래 정지를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익절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감자 2호의 1월 초에 주가 무너지는 저점에서 다시 두 번째 타점을 공부해보시는 게 좋을 것 라고 리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저희가 어디서 공략했는지 같이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EV 첨단 소재는 이 종목을 제가 하한가를 갔을 때 우리 방송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우리 감자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업의 종속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 종목이 기업의 상장 폐지가 되는 이슈가 아닌데 주가가 상장 폐지 될 것처럼 과거 4천원에서 지금 주가가 천원까지 천원 초반대까지 빠졌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우리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를 따라잡는 것을 줄여서 우리 MZ세대가 상따라고 부르고요. 상한가를 따라잡기를 또 줄여서 하따라고 부르는데 제가 상따는 잘 모르겠어요. 급등주를 추격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한가를 따라잡는 것만큼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제 기준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EV 첨단 소재를 우리 서울경제TV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하한가에 매수를 하셔라. 다음 날에도 더 사셔라. 우리 바닥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 냈기 때문에 이 받아낸 주체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감자 거래정지 전에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물량을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보유한 결과가 우리 11월 24일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 28%의 장대양몽의 상승을 노려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1385원 장중 19%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0% 시세를 노려봤었던 우리 한국 BNC 종목도 하한가에서부터 시작해서 70%의 상승을 2주 만에 노려봤었는데 우리 2분의 첨단 소재도 11월 10일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한번 3차 매수까지 진행한 그 결과가 지금의 상승률로 돌이켜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한가 간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잡으시면 안 돼요. 망할 종목들 여러분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 결과론적으로는 안 망할 것 같아서 하한가에 잡았다가 다음날 또 하한가를 맞으면 그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우리 낙폭에서 우리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 투자자분들이 대다수 급등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을 때 따라잡았다가 크게 물려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하셨을 때 단기적으로 혹은 현재까지 종목이 탈출이 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는 종목들 우리 주주분들을 줄 세워놨을 때 우리 평당가 낮은 순서대로 상위 0.1%의 같이 진입기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노랑톡에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공부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이제 그런 방법이나 도움을 우리 노랑톡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AS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의 하한가를 갖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3사 중에서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는 제가 월요일에 더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월요일 기준으로 이번 주 3만 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매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는 자 우리 좀 기업적인 부분에서 뭐 어쨌든 뭐 저희가 공략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하한가 부근에서 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가 장중에 뭐 10% 넘게 올라가면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장중에 5% 정도 잠깐 올라간 듯 하다가 종가는 결국에는 또 15,000원 부근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는 우리 과거에 이 종목의 최대 주제였던 스마일 게일트 홀딩스가 이 종목의 주식을 우리 위메이드가 아니라 위메이드가 계열 회사로 만들어서 게임 회사들 인수합병하려고 만들었던 위메이드 이노베이션이라는 법인이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의 지분을 800억 정도 820억 정도를 4만 4천 원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회사에다가 520억을 유상증자 자금을 넣으면서 총 1,3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위메이드 그룹의 돈이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로 올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최대 주제가 바뀌었고 이 신작 게임을 위해서 이 500억과 회사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12월부터 애니팡 시리즈들의 신작 3건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애니팡의 뭐뭐팡, 그리고 뭐뭐팡, 뭐뭐팡 해가지고 게임 3건이 12월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게임주들의 그런 강력한 상승 동력인 신작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위메스라는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게 되는데 그 코인과 위메이드 플레이가 게임사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탑재를 시킬 수 있다는 연결고리는 있지만 500억을 우리 위메이드로부터 투자받은 회사고 이 회사의 돈이 위믹스로 들어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우리 다음 주에 위믹스 코인이 최종적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 애니팡을 만들었던 우리 위메이드 플레이는 지금 가격이 우리 실적 대비 저평가된 저는 낙폭의 구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13,500원과 우리 전저가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지금 바닥에서 좀 시간을 보유하시고 상승을 노려볼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 아주 수익 좋게 나와줬는데 그런 만큼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셨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AS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민경철 감독님의 전략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조 선수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군이 자리를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시조 후보군의 이름을 올린 선수들입니다 자, 먼저 새아 메칼릭스 선수 올라가 있고요 코퍼스 코리아 선수, 하이트 진로 선수 이렇게 세 선수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선수들의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새아 메카닉스 선수입니다 1.15% 상승하면서 나쁘지 않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5,270원에 종가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새아 메카닉스 주요 포지션은요 자동차, 전자부품용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이 전문인데 지금 공급 계약 체결 이야기로 오늘 상승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퍼스 코리아 선수 보시죠 8.49% 역시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3,260원에 종가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영화 배급, 자막 감수, 그리고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이트 진로 선수 보시죠 0.76% 상승폭 기록을 해줬고요 2만 6,350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소주 제조라는 거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C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경철 감독님 오늘 C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만 한가요? 네, 지금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에 반영이 돼서 멀티풀이 높은 메타버스, 전기차 이런 쪽의 테마주들의 수급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테마로 이제 막 부각이 되려고 하는 선수를 추천시키도록 할 텐데 선수의 이름은 영어입니다 우리 세아 메카닉스 선수를 추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선수 C조에서 기용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근데 대한민국 선수인데 용병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영어여서 조금 아, 그러게요 세아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은가요? 세아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세아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지금 바닷권의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이 원래는 알루미늄을 만들고 알루미늄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광물이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로서의 활용이 되어가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앵커님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LG 세아 메카닉스가 우리 TV 거치대나 알루미늄에 대한 그런 LG전자의 1차 벤더 업체거든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알루미늄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우리 LG전자의 1차 벤더 회사를 뛰어넘어서 LG 마그나라는 회사에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을 지금 납품하는 모멘텀입니다 자, 공시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1월 30일 전일자 오후 6시 정도 시간으로 나오는 공시입니다 자, 전기자동차 부품을 LG 마그나라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고요 그 계약 주모가 140억 정도로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 작년도 매출액 1000억 원 대비해서 최근 사업년도 대비 13%에 해당되는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모멘텀이었습니다 자, LG전자 하면 우리가 애플카 테마로 좀 부각이 됐었던 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계열 회사 LG의 그룹에서 만든 LG 마그나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다가 전기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바닥에서 공모가가 4,400원인데 4,400원과 4,800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상장 2호의 저점인 바닥에서 체력 충전이 됐을 때 출전해서 강한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세아 선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조에서는 세아 메카닉스 선수를 최종적으로 주전 명단에 올려주셨고요 어떤 면들이 민경철 감독님의 마음을 홀렸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코퍼스 코리아 선수 그리고 화이트 진로 선수는 아쉽게도 주전에 이번에는 뛸 수가 없게 됐는데 이 선수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요즘에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만약에 돌아간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한 15년 전에 비트코인 만 원 밑에서만 샀어도 그러면 끝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드라마의 흥행으로 관련된 테마로 지금 우리 코퍼스 코리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우리 오징어 게임 광풍이 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광풍이 불었던 것처럼 지금은 또다시 인기 드라마의 OTT 탑재 모멘텀으로 테마주 형태로 코퍼스 코리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일본 쪽의 방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시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자분들에게 폭등한 고점에 있는 선수를 더 하다가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많이 뛰어오는 만큼 이 선수를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충전이 바닥에서 되게 되면은 그때 좀 진입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그동안 너무 많이 뛰어갔다 저가가 1700원 장중 고가 3600원까지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 정도 축구 경기장으로 따지면은 거의 왔다 갔다 거의 100번을 할 정도로 운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체력이 너무나 많이 소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코퍼스 코리아는 선수 기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고 하이트질로도 짧게 들어볼게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열릴 축구 경기와 관련이 있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치킨 대란이 발생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끝나고 지인분들하고 같이 치킨에 맥주 한 잔을 딱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치킨이 다 매진됐다 해가지고 입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킨 대란에 뭔가 월드컵 이슈다 보니까 많은 관심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아마 바빠서 월드컵 기간에는 또 저희 방송도 못 보시고 할 텐데 다들 월드컵 기간 동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하이트질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 우리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주량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정 수준의 주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월드컵이 있든가 아무리 연말에 송년회가 있든가 하더라도 1년 총량의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주량이 소주에 혹은 술에 총량이 알콜 양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이트질로가 예를 들면은 고량주를 좋아하는 중국이나 추위에서 보드카를 많이 먹는 러시아 쪽의 우리나라 소주를 정말 히트시켜가지고 그 판매량이 우리나라 외부적으로 수출로 인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계속 그저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매출액이 매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주류 사업이 거의 소주를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세금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쨌든 주류 가격 인상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돈은 벌지만 반도체나 메타버스나 전기차처럼 큰 멀티풀을 기대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 종목은 기다렸다가 2만원 초반이 왔을 때 투입을 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세아 메카닉스 선수가 시조에서 주전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비조 선수들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조 선수들입니다 CJ E&M 선수, 카페24 선수, 자이 S&D 선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CJ E&M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파란불 보는 것 같네요 1.91% 오늘 컨디션 좀 난조였고요 8만 2,20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콘텐츠, 광고, 영화 프로그램 제작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카페24 선수 보겠습니다 3.04%, 나쁘지 않은 컨디션 잘 보여줬고요 1만 1,85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자이 S&D 선수도 보시죠 5.25%, 오늘 비조에서는 컨디션 가장 좋았습니다 6,62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 부동산 개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조 선수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민경철 감독님, 비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주전에 오르게 됩니까? 정말 실력 있는 우리 선수를 출전시키도록 할 텐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확정적인 우리 선수 자이 S&D를 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건설 섹터 선수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급 내 시대가 장기화가 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뭔가의 그런 경기 붕괴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건설주들이 굉장히 오랜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자이 S&D라는 종목이 GS건설의 대형 건설사의 계열 회사입니다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GS건설과 우리 우리 사주를 통해서 지분 55%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가 1조 5,900억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시가 총액이 2,400억인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1,300억 그리고 우리 증권가에서는 매출액이 올 한해 4분기 매출액을 더했을 때 매출액이 2조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작년 매출액이 4천억 되었는데 갑자기 1년 정도 딱 지난 올해 매출액이 2조로 증가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날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 실적은 작년보다 약 5배 정도가 좋아지는 반면에 주가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 구간의 위치에 있어서 이 선수를 캐스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캐스팅이 아니죠 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이 고가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캔들이 고가에서 차액 시전을 떨어뜨렸다고 보지 않고요 이 거래량 모두가 제가 봤을 때는 다 매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이 회사의 실적이 4천억 대에서 2조 단위로 증가하는 모멘텀 속에 최근 거래량을 싹 다 분석해봐도 주가를 들어 올렸던 주체들이 평당가가 제가 봤을 때는 7천원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과거 주체들이 9천원까지 올렸을 때 그 주체들의 평당가가 7천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5천원대 5천원 중반 6천원 중반 가격은 실적이 올해 2조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주가는 1년 전 저점이 아니라 1년 전 저점을 깨고 지하실에 가 있다면 이 선수는 정말 우리 좌절하고 있는 기간 벤치에 있는 기간 속에서도 근육을 기르고 개인기를 연마하고 지금 한 골 넣기 위해서 굉장히 실력을 매출액 기준으로 5배를 증가시킨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우리 후반전에 투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외모로 처음에 주목을 받았다가 실력까지 터뜨려줬던 조규성 선수처럼 자이에스앤디 선수 역시 실력은 너무나 좋은데 주가는 바닷건에서 잠재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그 잠재력 매우 크게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 선수 기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B조에 머물러 있는 CJ E&M 선수와 카페24는 한 줄 요약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CJ E&M은 악재가 떴습니다 원래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그 회사가 어려울 때 사야 싸게 사거든요 이 회사가 MSCI 지수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어려울 때 8만 원 초반에서 주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가 쇼핑몰 만드는 업체라서 네이버로 붙어도 투자도 지분 수업도 하고 하면서 뭔가의 그런 코로나 시국에서의 테마주 형태로 과거의 시세가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2, 30% 정도 더 조정받는 9천 원에서 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출전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E&M 선수 그리고 카페24 선수 모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B조에서는 자이 S&D 선수가 최종적으로 기용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빠르게 A조 후보 선수 명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조 선수들입니다 먼저 지능기업 선수 이름 올리고 있고요 소카 선수, 지앤원 에너지 선수 이렇게 세 선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능기업 선수입니다 17.16% 아주 좋은 컨디션 나타냈고요 1,57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아파트 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소카 선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 선수 오늘 3.39% 역시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 1만 9,8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카쉐어링 모빌리티 플랫폼이고요 계속해서 지앤원 에너지 보시죠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해줬습니다 6,430원 오늘 A조에서 가장 폭발적인 컨디션을 보여줬던 지앤원 에너지 선수고요 주요 포지션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데 지금 네홈시티 이슈와도 관련이 되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민경철 감독님, A조에서는 어떤 선수가 주전에 출전을 하게 될까요? 여기 지금 방송국 내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마음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챔피언님께서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출전시킬 것 같은지 유튜브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정답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출전을 시킬 선수는 우리 지능기업 선수를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능기업 선수 자이 S&D에 이어서 역시 건설 섹터에 자리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이 너무나도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지점이 네홈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부각된 종목들은 제가 보지 않을 텐데 이 종목은 고가에서 70% 가까운 엄청난 낙폭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점에서 이제 막 대량의 거래가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상한가 갔던 종목들 다 뭔가 떠올려 보시면 폭락했다, 첫 번째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상한가를 가더라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종목들을 제가 오프닝에 상한가를 두 종목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능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종목이 1,300원대 1,400원 정도가 가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4,500원 정도까지 약 3배 정도의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고 주가 1,500원 정도 선에서 최근 저가 1,2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70%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그 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거래량 없이 지능기업이라는 종목이 이 세상 주식시장에서 잊혀져가는 정말 오랫동안의 기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지구에 언젠가는 공룡이 살았겠죠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공룡이 있었는지 사람들 생각이 다 잊혀져가던 쯤에 지능기업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식시장에 천명하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그런 특징 섹터로 주도 섹터였던 중소형 건설주들 중에서도 고가 대비 70% 폭락한 그 저점에서 대량의 수급이 유입되는 구간을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 6월달, 8월달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1,500원 구간을 종가상으로도 뚫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9월달 폭락장 오면서 만들어낸 1,400원대의 매물도 한 방에 뚫어내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랑 몸싸움하는 거를 우리 상대 선수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몸싸움 잘못하면 그 상대 선수가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똑같이 몸싸움 하더라도 우리 지능기업의 매수세가 너무 그런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우리 상대 선수가 걱정될 정도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눌린 구간 1,400원에서 1,45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눌러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이제 막 수급이 강하게 붙은 중소형 건설주로서의 움직임 경기를 통해서 결승골을 넣는지 관심 있게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기업 선수를 오늘 A조에서 기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중소형 건설 관련 선수들이 대체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한 번 보여주게 되면 민경철 감독님께서는 보통 조금은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건설 관련주들 모두 조금 약한 모습을 오랜 기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초입에 들어섰다 서서히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능기업 선수 기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쏘카 선수와 GN1 에너지 선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쏘카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개인기도 좀 죄송합니다 쏘카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해요 쏘카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하고 공모가보다 좀 밑으로 좀 쳐져 있는 상태라서 개인적으로는 공모가가 지지 선지 되면서 주가가 공모가 위에서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모가를 하회한 구간에서의 실적도 조금 부진하고 이런 카쉐어링 관련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죠 공유경제 이런 쪽의 뭔가 사업 아이템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는 어 잘 되겠다 이런 비전 되게 좋아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성공하면 우버처럼 엄청난 글로벌 기업과 대한민국의 우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품 꿈을 안고 주시장의 상장이 막상 됐지만 현재 지금 주택담보 금리가 7% 8%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명의 위협주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는 우리 쏘카는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가치 대비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출전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쏘카 선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좋은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철 감독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공모가보다 하회된 수준에서 지금 기대감의 주가가 움직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 선수는 주전으로 출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정말 기염을 토했던 지앤원 에너지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어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운이 조금 심해지고 할 때마다 뭔가 난방 에너지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돌았던 종목인데 갑자기 돌연 최근에 니켈 정말 마법의 재료거든요 지금 하이드롤 리튬을 포함해서 리튬 키워드만 붙이면 주가가 저점에서 몇 천 프로가 한 방에 시세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앤원 에너지가 기존에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액 기대감 관련된 테마로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에너지 관련주였던 지앤원 에너지가 리튬 관련된 테마주로 둔갑하면서 오늘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기염을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장중에 오전장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나서 신고가를 이미 돌파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매수하기 좋은 이중바닥의 구간의 기회는 떠나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5,100원과 5,5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놀림에서 고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에게는 5,000원 초준반 가격이 단계적인 관점에서 소액 단타 단기 시세를 노려볼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과거 우리 이미 주가가 5,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마이너스 60% 폭락한 저점 대비 이미 3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고가인 종목 이미 달려간 선수를 조금 더 우리 연장점까지 수입시키기는 체력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출전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연 에너지 선수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달려가버린 선수다 따라서 지금 기용을 하기에는 체력이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소카 선수와 지혜연 에너지 선수는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하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A조에서는 최종적으로 지능기업 선수가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역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민경철 감독님의 선택을 받은 세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선수들 관련해서 대응 방법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후보 선수들에게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민경철 감독님께서 선수 골라오신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만나볼 차례인데요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아마 민경철 감독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무려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던 시간일 것 같은데요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오늘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는 세보의 미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골키퍼도 할 수 있고요 수비수도 할 수 있고 미드필더도 할 수 있고 공격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는 원정 관련주였다가 플랜트 관련주였다가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증설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주였다가 건설주였다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해본 종합적인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공격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 어떤 공격수보다 적극적으로 마지막에 골든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가 결정적일 때는 우리 골키퍼의 역할처럼 파울을 하더라도 골을 방어할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좀 공격을 해야 될 때도 공격수가 아니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뭔가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연장전은 우리 세보 MEC 선수를 출전시키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 원자력, 그리고 플랜트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들 계속 반도체 증설 이런 쪽으로의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먼저 이슈적인 부분들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평택에다가 일반 백안공사를 이제 1200억짜리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이 수주를 누구로부터 따내는가 하고 보니까 삼성물산 주식회사에다가 이제 수주를 따냈어요 우리 전체 매출액 4천억 대비해서 1200억 정도 되는 규모를 내년 3월까지 우리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증설을 위한 우리 백안공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 삼성물산이 당연히 삼성그룹의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으로부터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백안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하면 뭐가 또 하나 떠오르지 않나요 최근에 우리 네옴시티 짓는다 했을 때 우리 삼성그룹 총수들 삼성, SK, 한화 그리고 그런 4대 그룹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 삼성물산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현대건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물산이 사우디에 가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누구랑 같이 백안공사를 진행할까 그러면 삼성전자 공장에 우리 백안공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세보 MEC가 삼성물산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협력사로서의 또 네옴시티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세보 MEC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건설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원정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플랜트 관련주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백안 이런 쪽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우리 포지션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11,000원까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이 종목이 과거에 거리대금 터졌던 구간에서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7,300, 7,600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친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 연장전에서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어줄 선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주식계의 히딩크 감독을 꿈꾸는 저로서 우리 세보 MEC 종목을 오늘 목요일 출전시켜서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경철 감독님께서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로 지정을 해주신 종목은 바로 세보 MEC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종목은 바로 세보 MEC였습니다 온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선수이고요 마침 공교롭게도 이번 월드컵 아주 중요한 포르투갈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2년 포르투갈을 무릎 꿇게 했던 박지성 선수의 세보 MEC 선수 빗대어주셨으니까요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이 선수 어떻게 대응 전략 잘 짜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와이드카드 슈퍼패스 선수 민경철 감독님께서 선수 골라오신 아주 귀한 몸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QI 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민경철 감독님과 함께 세부 MEC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 통해서도 민경철 감독님과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승리 걷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경철 감독님 오늘도 역시 이렇게 활약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